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모든 악의 권한인 중앙화된 거래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네 여기 뒤에 있는 사람이 이 뒤에 계시는 분이 거래소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your keys your bitcoin not your keys not your bitcoin 이게 진짜 진짜 중요한 이유는 거래소들 중에서 내 개인키를 보관하게 내 비밀키를 보관하게 해주는 거래소이고 보관하지 않게 해주는 거래소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내가 남의 키를 대신 보관해주는 어떻게 보면 은행이 내 돈을 대신 보관해 주듯이 거래소가 은행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가 왜냐면 은행이 거래소가 내 키를 보관을 해주고 근데 내가 내 키를 열람하지 못한다면 그거를 추출해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건 내 돈이 아니라 거래소 돈이잖아요 물론 뭐 법적인 장치가 있다고는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이건 내 비트코인 아니에요 하지만 뭐 어떤 또 다른 또 다른 거래소들은 이제 뭐 좀 더 중앙화된 거래소들이나 타이중화된 거래소들이나 그런 거래소들은 제 키를 보관하게 해주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거래소에서 지금 사용하는 많은 보안 메커니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거래소에서는 크게 핫지갑과 콜드지갑이라는 게 있어요 핫지갑은 어 굳이 말하자면 어 약간 거스름 약간 그 막 치킨이나 이런 거 배달 왔을 때 피자 배달 왔을 때 제가 막 동전이랑 그 천원짜리 지폐 모아두는 거 있잖아요 그 같이 그때 그때 빨리빨리 꺼내서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거래소가 기본적으로 자기가 프론트 쪽에 그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콜드지갑이라고 은행에 사실 사람들이 돈을 넣어놨을 때 은행에서 잘 안 빼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관을 한 그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하드웨어 지갑이 있다던가 혹은 완전히 다른 컴퓨터 인터넷에 닿지 않는 그런 컴퓨터에 그런 비밀키를 보관해두죠 그래서 거래소는 일반적으로 핫과 콜드지갑이 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할 것 같죠 콜드지갑 같은 경우에는 안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핫지갑 같은 경우에는 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근데 안전하지 않아요 거래소가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 처음 시작하고 첫 거래소가 나온 때부터 한 3개월에 한 번 꼴로는 거래소가 계속 끊임없이 전세계 거래소 중에서 무엇인가는 털립니다 그런 말이 있죠 중앙화된 시스템에서는 결국에는 지금까지 털린 애들이 있거나 아니면 털릴 애들이 있거나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안전하다 이런 건 없어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아무리 철조망을 많이 치고 그다음에 아무리 많은 경비원을 고용한다고 해서 더 이상 중앙화된 시스템에서는 이게 상승하지 않아요 보안이 그래서 이걸 분산시키는 게 유일한 방법인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뭐 지금 여기 기사 두 개 같은 경우는 아 이게 과거에 해킹당한 역사들? 그런 게 있는데 이 외에도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 야피존 해킹사건이나 맞죠? 빗섬도 옛날에 해킹사건이 있었고 진짜 끊임없이 이 친구들은 공격을 받아요 특별히 우리 북쪽에 있는 친구들한테서 네 북쪽에 있는 친구들 친구분 중에서 누구 한 명 닮았다고 허허허허허 허허허 웃은 소리죠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대 디지털 보안의 차이가 확연하게 있어요 물리적 보안은 우리 인류가 이제 태초부터 약간 인류가 예를 들어서 뭐 사냥 토끼 사냥을 했어요 사냥을 했는데 뭐 원시인 때 약간 친구가 와가지고 야 토끼 내꺼 이랬을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물리적 보안을 배웠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내 자신 내 물건 어떻게 보관했는지는 굉장히 수천 년의 시간을 통해가지고 이제 마스터를 했어요 그런데 디지털 보안은 우리가 사실 한지 한 40년? 50년이나 될까? 진짜 진짜 취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물리적 보안과 이게 디지털에서 가능한 거랑은 좀 괴리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돈이 이제 이게 디지털화가 됐잖아요 완전히 디지털화가 돼서 여기서 희소성이 생겼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관할지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해봐야 돼요 뭐 이 티식을 들어보셨어요? 네 뭐예요? 지갑이요 어떤 종류의 지갑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네 과반수의 사람이 이거를 동의를 했을 때 이게 열리거나 그런 장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네 그 과반수는 아니고 제가 수를 정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몇 분에 몇이 했을 때 그러니까 뭐 네 명 중에서 한 명이 서명을 하면 풀리는 지갑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뭐 네 명 중에서 세 명 세 명 중에서 두 명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대표적인 뭐 빚고 멀티식을 지갑인데 유저가 키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빚고에서 기본적으로 키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백업키를 또다시 보관을 하죠 그래서 여기 거래소에서 이 지갑을 쓰기 위해서는 빚고 플러스 유저가 키를 넣어서 동시에 돌렸을 때 여기에 있는 자산을 쓸 수 있고 빚고 키만 해킹을 당한다면 못하고 유저 키만 해킹을 당한다면 안되고 유저가 분실했을 때는 백업키를 요청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게 멀티식을 지갑입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하드웨어 지갑 하드웨어 지갑과 더불어서 비트코인에서 가장 뭐 선진 보안솔루션이라고 할까요 멀티식을 지갑인데 안타깝게도 뭐 개인키 자체를 거래소에서 보관을 아 개인키 자체를 사람 비밀키 자체를 사람한테 안 주다 보니까 뭐 하드웨어 지갑 이런 것도 거래소도 연동 안되어 있고요 중앙화 거래소들 그 다음에 뭐 멀티식을 제공해주는 중앙화 거래소도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멀티식은 멀티식가 예전에 한번 해킹당하지 않았었나요? 아 그거는 페리티 멀티식인데요 그거는 이더리움 상에서 페리티라는 소프트웨어 상에서 멀티식가 해킹당했기보다는 이 멀티식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이 다 그 다리가 다 불태워졌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 네 이더리움 상에서는 멀티식을 쓰시면 안 돼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우리가 안전하다는 그런 멀티식은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근데 비트코인 상에서 멀티식은 상당히 안전합니다 그렇군요 좀 비싸긴 한데 그래도 안전해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있는 게 저희가 이제 디지털 보관 상에서는 이제 거래소에 보관하고 거래소에 사실 보관을 하셔도 되는데요 거래소는 진짜 핫지갑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거기서 거래소에서 이제 많은 이제 많은 암호 자산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거를 오프라인에 뭐 종이지갑이던가 페이퍼지갑이던가 아니면 멀티식으로 옮겨 놓는 거를 저는 강력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있는 게 이런 식으로 종이지갑 종이지갑이 있는데 어 저는 사실 종이지갑을 옛날에 한때 제가 종이지갑을 엄청 밀었어요 근데 종이지갑을 요즘에는 미지 않는 이유가 종이지갑이 하드웨어 지갑만큼이나 안전한데 일반 사람의 컴퓨터가 해킹에 당했는지 당하지 않았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막 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저 인터페이스 측면에서 안 좋은 거 보안상에서는 분명히 좋은데 이것에 여기에 있는 보관되어 있는 자산은 어떻게 다시 내가 가져올 수 있고 이걸 어떻게 거래할 수 있는가를 모른다면 종이지갑은 굳이 추천해 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뭐 만들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만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거래소에 대해서 지금 질문 있으세요 혹시? 거래소에 대해서요 네 중앙화된 거래소 탈중앙화된 거래소 저 개인적으로 의견이 있어요 네 저는 요번 연도에 중앙화된 거래소가 대형으로 한번 터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큰 거래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세계적으로 사실 벌써 터진 거가 많아서 예를 들어 뭐 비피넥스 같은 경우도 한번 털렸잖아요 그렇죠 빗선도 어떻게 보면 털렸고 더 크게 그래서 한번 경각심을 사람들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 주변에서도 사람들이 보면 몇억씩 투자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 지갑에 혹시 보관하냐고 하니까 무슨 소리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드웨어 월렉 같은 거 안 쓰시냐고 하니까 그런 게 뭐냐고 처음 들어본다 이러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되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맞아요 저도 진짜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거래소는 분명히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차원에서 너무나도 좋고 네 맞아요 도움이 되는 건 맞는데 그 거래소가 사실 교육적인 측면에 좀 더 집중을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자기들이 안전하게 보관해 주는 게 아니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좀 부족하죠 알겠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제 백서를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백서 읽으면서 막 아 이게 무슨 소리냐 왜 내가 백서를 읽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 그거는 여기 마지막 질문 이거를 이거에 대해서 답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됐고요 백서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터링 비트코인을 제가 하나 두 개씩 하면서 백서에서 가지고 있었던 많은 의문점 예를 들어서 뭐 백서에서 뭐 작업증명이라고 했는데 작업증명이 뭔지 모르셨잖아요 눈으로 확인하실 수도 없었고 근데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아니면 나중에 SPB 지갑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SPB 지갑이 뭔지 모르실 텐데 그것도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어 그렇게 확인을 해갈 수 있는 내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사토시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의 디테일은 무엇인가를 본인이 확인을 하시고 이제 좀 좀 자기의 성과 자기 성과라고 해야 하나 자기가 얼마나 배우고 있는지를 좀 더 기록하기에 용이한 게 저는 백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질문 몇 개 하고 넘어갈게요 네 비트코인이 해킹당할 확률은 존재하나요? 음 네 존재는 하나 그때 저번에 말씀하셨던 그 우주에서 이렇게 딱 본 다음에 뒤를 돌아본 다음에 다시 봤을 때 이게 똑같이 있는 음 네 그 확률만큼 존재한다고 아 네 그것도 맞고요 네 자 그럼 비트코인 거래소가 해킹당한 확률은 존재하나요? 네 맞죠 네 오케이 중화된 거래소 그러면 비트코인 지갑이 해킹당할 확률은요? 네 근데 그게 아까 금방 말씀하셨던 그거예요 프라이빗키가 똑같은 프라이빗키가 두 개가 선택되는 경우 그리고 아 그리고 또 내가 보안의 허수라면 약간 털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해킹당할 확률 즉 뭐 52% 공격이나 이런 것들 아 네 어떤가요? 확률은 존재하나요? 존재는 하죠 그런데 거의 미약하죠 네 미약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네 이번 질문인데요 비트코인이 먼저인가요? 블록체인이 먼저인가요? 사토시 백서 기준으로 얘기해 보죠 혹시 아시나요? 블록체인이 먼저인가요? 아 공부 더 하셔야겠네 아 진짜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여러분 여기서 2번의 답은 사실 사토시 백서를 보면 그 전에는 블록체인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비트코인 백서에서 블록체인이라는 단어를 사토시가 쓰게 돼서 약간 어떻게 보면 같은 백서에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으로 비트코인도 알게 되고 블록체인도 알게 됐어요 그 대신 블록체인의 그런 해시 값을 해서 해실링크 리스트라고 해가지고 해시 값을 해서 포인팅하는 이런거 이런거는 기존에는 존재하긴 했어요 그런 컨셉이 비트코인은 무슨 문제를 해결하나요? 백서상 음 피어 투 피어 전송이 가능해지고 이중 지불 문제를 해결하는 아 네 맞습니다 비잔 그 비잔틴 장군 문제를 해결하죠 그래서 어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인터넷이라는 공간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피어 투 피어 네 피어 투 피어로 우리가 돈을 주고 받고 이중 지불을 발생 안 하는가 그걸 해결합니다 비트코인에서는 어디다 어디에 시간이 입력이 되나요? 어 타임스탬프? 네 타임스탬프가 어디에 되나요? 그게 네 그럼 둘 중에 하나를 할게요 네 트랜잭션 하나하나가 하나하나에 시간이 입력이 되나요? 아니면 블록에 시간이 입력이 되나요? 블록에 시간이 왜죠? 잘 모르겠어요 아 네 일단 트랜잭션에는 시간과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렇지만 거래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그리고 거래를 거래가 확산되잖아요 확산되는데 노드마다 받는 속도가 받는 시간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은 입력되는게 중요하지 않은데 이 블록이 채굴된 그 시간은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에는 어 시간이 입력되는건 블록상 네 없을 거예요 지금 지웁니다 네 네 그리고 자 마지막 질문 5번 질문입니다 인간이 비트코인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네 인간이 비트코인에서 하는 역할이요? 네 뭐 플로드를 돌릴 수 있다 이런거 말씀하시는건가요? 아니면 네 그거 이외에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비트코인 거래 검증할 수 있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네 네 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인간이 비트코인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프로그램 다운받아서 실행시키는 역할 네 그 다음에 거래 보내는 역할 네 이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기계들이 다 해준다는거 네 그리고 이거를 하면서 막 아 근데 이 중간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할 수 없어요 네 인간은 그냥 할 수 없어요 네 이 소프트웨어에 전적으로 저희는 의존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뭐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마음에 안든다고 해서 포크를 해서 자기가 스스로 이제 할 수 있는 역할이 생길 수 있는거죠? 아 맞죠 근데 그거는 비트코인이 아니죠 그쵸 네 비트코인이 아니라 그냥 다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거죠 네 그런건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고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짜는거는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어 시즌1 에피소드 트였는데 분명히 트였는데 이게 좀 달라지긴 했는데 그래서 마스터링 비트코인 3장 12장 그리고 백설을 했습니다 아 재원님 어쨌든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평소에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크립토픽이즈 진짜 시청하셔야 되고요 이런 에너지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종류의 에너지인데 이 친구가 오늘 좀 힘든가 봅니다 네 어쨌든 감사하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마스터링 비트코인 챕터4인데요 이게 사람들이 가장 좌절을 제 개인적으로 가장 좌절을 많이 하는 부분이 그 챕터3하고 챕터4에서 좌절을 많이 해요 챕터3는 코드가 나와서 좌절하고 챕터4는 고등학교 수학시간 같이 갑자기 막 수학이 막 수학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하지만 사실 챕터3와 챕터4만 딱 견디면 나머지는 진짜 할만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챕터4를 읽고 그 다음에 한번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여러분 게스트는 상시 모집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페트리온 페이지에 그 게스트 게스트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께서 이제 게스트가 되실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올려놨는데 그거 봐주시고 네 한번 신청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한민국 블록체이너에게 가치의 가치를 더하는 도블록체이너 시은 채널입니다 네 아 네 무스터보이로 네 지금까지 이걸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뒷다든지 저기 공개 보신 trem 오후 に お figures はい この 通ving はい い お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